영국이 일부 중동국에 적용하던 무비자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전자여행허가, ETA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. 영국은 내년 초부터 ETA 적용 대상국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ETA는 입국 전 온라인 등록 등을 통해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. 영국은 지난해 11월 카타르 등 중동 일부 국가에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 내년 1월 8일부터는 영국을 방문하는 유럽인 이외 외국인은 ETA를 소지해야 하며 발급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.